여름철 물놀이와 기온 상승으로 바이러스가 늘면서 안과를 찾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 안검염 환자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과를 찾은 산체스 씨는 안검염으로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3주 전부터 안검염, 즉 눈다랫기가 눈꺼풀 속에서 생겨 특별히 아프지는 않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어 안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안과를 찾은 이현호 씨는 지난 3주 전부터 눈꺼풀 속에 염증이 생겨 안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안검염 원인은 눈꺼풀 속에 기름샘이 감염돼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나 노년층이 많았지만,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바이러스가 늘고, 여기에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는 주사로 염증 부위를 소독하거나 10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 감염 부위를 제거할 수 있고, 하루 이틀이면 평소 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의 렌즈를 착용하고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컨택 렌즈를 끼고 수영장 가는 걸 굉장히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특히 수영장 옆에 있는 그 더우물, 자쿠지, 자쿠지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특수 곰팡이가 감염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크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은 눈꺼풀 속에 눈다래끼는 기름샘이 막혀서 감염돼 많이 발생하는 만큼 기름샘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루 2, 3회 깨끗한 수건을 따뜻하게 한 후 15분 정도 눈에 대고 있어도 안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 촬영기자1호 ver messed